산타민지님!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? 오늘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위에 물이 흐를 것이라고 벽이병님이 예상하셨습니다. 지금 그래도 비 안 와서 다행이다. 오늘은 비 안 올 것 같아. 오늘 늦게 와가지고 비가 안 오네. 올라가자마자 줄 세우고 신발 두 개 가져왔잖아. 잘했어. 바꿔치기. 신발 두 개 갖고 왔어? 당연. 오늘 느낌이 어떤가요? 전원이 아직도 아파서 잘 모르겠어. 수요일에 피로가 아직 안 풀린 건가요? 목요일에도 운동했거든요. 아 맞다 맞다. 무리했네.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눈을 못 뜨나요? 네. 오늘은 뭐하러 천은산까지 내려오셨죠? 오늘 여자 예선 하고 그 뭐야 그 가이드북 가지고 와가지고 챙겼어? 가이드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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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싶은가 여자 예선 온 사이트 온 사이트 온 사이트 아니고 사는 거 봤어 많이 한 번 봤어 한 번 보고 가는 여자 예선 뭐라고 한다고? 플래싱? 응 플래싱 봐도 플래싱이야? 응 아 봐야 플래싱이야? 맞네 보거나 아니면 막 콜드 같은 거 다 누가 알려주고 포켓 조심 포켓 조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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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사 플래싱 메이요 티셔 아우 너무게 오 사이트 잘 갔어 오늘도 파워젤에 의지하는 산삼엔진님 파워젤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할 거야? 불안하게 할 건데? 나 놀리지 마 너 저번에도 나 민수봉에서 놀린 거 알아본다 뭐라고 놀렸지? 민주는 등반할 때 말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 많아 안 많아? 많잖아 아까도 막 끼가 안 걸리니까 갑자기 막 지구 없이 불어 지구 없이 불어 이게 왜 안걸려? 이렇게 먼 거야 이거 까먹으니까 아 이 변신 어떻게 까먹냐 근데 그거를 기계처럼 그렇게 갔는데 그니까 갑자기 거기서 잘돼서 그래 거기까지 간 거 처음이라서 진짜로 해서 이번에는 올라가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고 올라가세요 오케이 이제 30분 뒤 아마도 마지막 시도 세 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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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에서는 원 데이? 응 못 하면 한 번 더 하려고 못 하면 한 번 더 하려고 몇 시지? 지금? 한 번 더 할 수 있나? 한 번 더 할 수 있나? 어 다섯 시 안 됐어 아직 일곱 시까지는 할 수 있겠지? 일곱 시까지는 할 수 있겠지? 다 좋아 이제 너 혼자야 다 깨고 저만 남았나 봐요 주에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랑 결혼해 줄래? 아니야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랑 결혼해 줄래? 그거 이거 아니라니까? 꽃이라니까 한 번 더 재현 한 번 해주세요 꽃으로 한 번 더 나랑 결혼해 줄래? 아 꽃으로 물어보셨어 예쁜 결혼하세요 오오오오오 안돼 나 깨야지 오일사 깨야지 할 수 있어 오일사에 아씨 깨야 되는데 내일 내일? 내일 오세요 내일 와요 오케이 내일 깨러 와야죠 물 뜯게 물 뜯게 너네 유튜브 해? 아니 네 유튜브 해? 네 그러면 오늘 할 일 있어 아니 산타민지 산타민지라고 검색해 산타민지라고 검색해 그럼 우리 엄청 많이 나와 그치 대답이 없어 시우야 안 할 거야? 해야 돼 음 얌우 자 북측 지은 이번 판 진짜 끝? 와 свидelt 두 발을 올리면서 오른손이 같이 터졌어 겨우 겨우 갔는데 소리 한 번 질리니까 어때요? 시원합니다 재밌다 야 수고하쯤 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오늘 몇 번째죠? 화이팅 4.5판이야 첫 번째 판은 좀 이상했어 퀵도 해소해야 돼 퀵도 해소해야 돼 고기 낚는 중입니다 오늘 힘 더 써도 되거든요 아직 남았는데 죽을 힘만 없어요 영차 영차 한 번 해보자 영차 퀵도 해소해야 돼 안정.. 안정됐어 이제 이제 안정됐어 손 안 잡았어? 또 있어 저기? 손 털어 손 털어 손 털어 철학에 이렇게 잡고 손 털어 좀 모아가지고 아까 씻는 것처럼 손 털어 손 털어 손 털어 손 털어 손 털어 손 털어